안녕하세요. 우리 외국인 멤버들이 많아서 처음 왔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너무 좋아. 우리 멀리 오는 게 처음이야. 우리에게도 너무 특별한 경험이었고 청소년 여러분들 너무 많은 에너지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얘기를 많이 해보시고 안녕하세요. 그대쇼입니다. 우리 무대 좋아한 나에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멋진 분에 보며 보내고 하니까 많이 많이 박해 주세요. 축제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어요. 아까 전에 노래가 줬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오늘 의령에 처음 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여러분들 응원 봐서 너무 행복한 라디오까지 갔어요. 저희 또 의령이 올 줄 믿고 여러분 또 오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